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활동인 생활코딩이 유튜브 시청자 20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. 12년동안 4천개의 영상을 만들었고 5천만회의 시청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런 숫자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저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한 분 한 분의 서로 다른 사연일 것입니다. 그 사연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. 생활코딩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놓여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그 지식을 만나는 순간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설레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.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합니다. 본 영상에 댓글로 조언이나 의견, 사연이나 응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코딩 배치를 선물로 드립니다.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아쉽습니다. 수업이라는 것이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수업을 만들면 앞으로 해야 될 수업이 적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. 채우는 것인지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비우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